천천히 가 천천히 부딪히면 안돼 지금 피가 많긴 한데 부딪쳐도 된단 얘긴 아니야 안전한 곳으로 지금 여기 위에가 스태미난데 한 두번 밖에 안돼요 두번이나 세번 밖에 안돼 배에 한번 딱 젓는게 근데 이제 물살이 세면 어 뒤로 한번 물살이 세면 또 말이 안되는게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잘 써야됩니다 왼쪽것도 포기하고 오른쪽에 배 업그레이드 나왔다 가뜩이나 자리도 없는데 배 업그레이드 한번 하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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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거든 오케이 배 업그레이드 좋습니다 킹스빌파크 이거 여러분들 해보시면 이게 게임이 굉장히 어렵다는걸 알거야 잘하고 있다는걸 지금 보시면 올드럼버 5개인데 이걸로 이제 우리 배를 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업그레이드인데 어 우리가 다른게 없네 지금 보시면 모타를 달 수 있어 와 배에다 모타 달면 지리겠다 근데 위에 재료가 위에 라프트 이거 두개밖에 없고 밑에건 너무하네 지금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게 레프트 하드웨어랑 레프트 프레임워크거든 그러면 레프트 스토리지 아 가방 배의 가방을 더 늘릴수가 있어 이거를 만들려면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이건 뭐지 루더 이건 뭐야 아 방향전환 일단은 스토리지 하드웨어랑 프레임워크를 이걸 만들 수 있나 한번 볼게요 아까 뭐 만들 수 있었더라고 보니까 배관련이니까 이건가 라프트 프레임 만들 수 있다 이거 아마 만들고 그 다음에 푸는거 같은데 안에 인벤토리풀 일단 이거 바닥에 내려놓고 스토리지 스토리지 하나 만들어 어 뭐야 안생기는데 아 망치같은게 있어야 되나 설마 이거 하드웨어랑 이런걸 만들어야 되거든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안생겨 이건 뭐야 아 이거 오염된 밑에 고기 뭐가 필요한걸까 아 볼트 아 볼트 있어야 되나 볼트 없는데 지금 없지않나 아 우리 볼트 없어 안주서왔어 안되겠는데요 그러면 다음 타이밍에 해야겠는데 아까 그냥 버리고 왔잖아 우리 그냥 여기 수리나 하고 있는걸로 수리나 하고 오염된다 쉘터 어 뭐야 땜먹어다 쉘터 잘수도 있나봐 대박이네 모터 달고 방향전환에 쉘터에 스토브 뭐야 이거 배 음식까지 개쩐다 이거 음식에 워터까지 배에서 지내다가 고기 필요하면 내려가지고 고기 구하면 그런 시나리오겠는데 저거 업그레이드하면 근데 재료가 너무 구하기 힘들어서 일단 갈게 어 나 지금 추운데 추워좀 빨리 가야돼 모닥 파이어로 모닥 파이어로 모닥 파이어 아 이거 조류때문에 왼쪽에 있는 50미터 못 갈거 같거든 오른쪽으로 가자 여기로 가야돼 저기 서이스티 좋아 일단은 목마르고 배고프고 추워요 불부터 피울께요 사플링이다 아 사플링있다 잠깐만 침착을 침착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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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돼 틴더 아 샹뱅두리 이거 먹어버리고 베리쿨드에 지금 저거 어저께 죽은게 저거 거든요 어떻게 죽었냐면 이거 있잖아 추운거 이게 0이되면 그냥 바로 죽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빨리 지금 불 피워야돼 지금 불을 무시할게 아닙니다 됐구요 비웠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할수있는거 뭐있나 이거 고기로 뭐 할수있는거 쿠쿠드미트 할수있거든 우리가 적히 이제 슐츠가 있으면은 되는데 쿠쿠드미트가 상할까요? 저키랑 뭐가 다를까? 어차피 지금 배고프니까 하나 만들어서 먹어버리자 하나 만들어서 쿠쿠드미트 한번 해버리고 뭐가 다른지 한번 보게 어 뭐 풀렸다 테인테트 베이트 뭐가 풀렸는데 테인테트 베이트 이게 뭐야 아 음식 봐봐 쿠쿠드미트가 35에요 저키는 25 몸미 이거는 상하지않고 이건 상하는건가봐 우와 먹어 배고프니깐 먹는 장면도 이렇게 나오면 좋을텐데 그쵸? 클린 워터도 콘슘 해주시고 자 온도도 다 올랐죠 피곤해 자도 되나? 여기서 자도 잘수도 있던데 안전하니까 괜찮나? 저기 늑대 나올수도 있으니까 좀 자보자 50, 18 한번 자죠 뭐 따뜻한데서 자면 좋지 얼굴 완전 클린하다고 민들레차 하나 만들면 좋은데 민들레차 안만들어지나? 민들레가 둘 아 클린 워터가 없구나 물좀 구해야되겠는데 비올때 좀 받아놔야되는데 사플링이다 사플링 덧만들수있어 덫으로 여기서 토끼좀 잡고가야겠어 아우 걔 많이 나왔다 아까 이게 안나와가지고 덫을 못만들었잖아 어어 멧돼지 잡을까요? 이제 토끼 필요 아 토끼 파우치 하나 더 만들려면 필요하긴 하구나 저기 일단 멧돼지 있는거 확인했구요 그러나 토끼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 파우치 하나 더 만들려면 바느질도구 있어야되죠? 바느질도구는 지금 없잖아 아 멍멍아 조용히 해봐 토끼나 잡고 그럴까요? 그래야겠다 멧돼지는 어차피 고기만 나와서 멧돼지에 이제 가죽이 필요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딱히 가죽이 필요한건 아니잖아 뭐야 인벤토리 숱 아까 두개 주워봤는데 안생기더라구 어 박스트랩 이거 두번 쓸 수 있거든 이걸로 만들게요 뭐야 만들어졌어? 하나 더 만들 수 있는거야? 아니구나 렉이구나 오케이 좋아 배에 있는 아이템 밧줄하고 멧돼지 가죽 하나 있으니까 상관없고 물도 한번 정수하자고? 오케이 아 맞다 우리 물 정수가 없어 필터 만들어야돼 어? 아 뭐야 물 안 만들어진다고? 필터 아 필터 하나 남았다 하나 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빗물 빗물 받았고 비울 때 두개 받어 지금 물 안 먹어도 되잖아 그쵸? 오늘 하루 여기서 보내야돼 왜냐면 토끼를 두번 잡고 가야되거든요 다 못한 파밍하고 뭐야 불 아직도 뭐야 불 무한인가봐 아 조심좀 하지 끄흠흐흐흫 민들레차? 잠깐만 왜 안 만들어지지? 13 2 왜 안 만들어지죠? 아 앉아야된다고? 아 그냥 만들지 허선은 못 만들어 앉아서 만들 수 있어 잠깐만 허벌라이프도 만들 수 있어 아 허벌라이프 없어졌다 허벌라이프는 뭐든지 허벌티 수맥 두개랑 클린워터 하나 수맥을 여기다가 써 그럼 이게 메디시컬 기능이 있거든 치료 기능이 있거든 지금 수맥은 두개가 있기 때문에 클린워터를 하나 더 만들면 되는데 클린워터를 지금 못 만들어 비가 와야되거든요 비가 안온다면 그냥 만들려면 필터가 필요한데 그 필터는 뭘로 만들더라 그 필터는 어딨지 생존 어 필터 없나 이 필터 워터 필터 안배웠나본데 워터 필터 안 배웠나봐 배웠구요 여기 있네요 차콜 케테일 레그스 레그스가 없네 갖다 대면 지금 내가 어디있는지 보여주면 좋은데 레그스 있나요? 레그스 없네요 없어 일단 토끼 잡혔나보고 빨리 박스트랩 한 번 더 써야되니까 아 왜 안잡혀 밤이라서 아 빨리 좀 잡아라 좀 한숨 자야겠는데 아 맞다 불이 필터가 된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맞아 맞아 아 아 물을 떠야되는구나 물을 오염된 물을 떠온 다음에 깨끗한 물로 불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오케이 물은 여기 바닷가에서 또 와야 되는데 어 뭐야 필터 하나 남았잖아 그리고 잠깐만 필요 없는 거 가방에 좀 넣고 하나 만들어서 바로 먹어야겠는데 클린 워터 불이 있으니까 바로 클린하게 된다 필터 굳이 없어야 된다고?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왜냐면 불이 없는데도 있거든 허벌라이프 하나 만들었고 하나 그냥 민들레차 그냥 다 만들어버려 두 개 만들어버려 하나 먹자 그리고 목이 말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새로 만든 수맥티 그러니까 허벌라이프 이게 헝거5의 체력 30 그리고 업셋 스토맥 업셋 스토맥이 뭐야 무슨 기능이 있는 거 아니야? 굿 웜 일단 물이나 하나 마시고 기능이 아무 기능이 없는 거구나 탈수 치료 복통에 효과가 있다 복통 식중독 식중독인가? 상한 거 먹고 프레임이 좀 떨어지냐 잡혔나? 아이 왜 안 잡혀 아 자고 일어나야 되나? 한 번만 더 자고 일어날게요 아이 빨리 가야 된다고 나 빨리 출발해야 된다고 여기서 토끼 잡다가 시간 나보내겠네 밤이라 그런가 봐 낮이 돼야 좀 잡히지 지금은 어딨어 소리난다 토끼 너네 집 어디니? 여기 아무도 없나 봐요 안사나 봐 여기 어 물 어 못 먹어야지 큰일날뻔했네 왜 그래? 덥나 봐 물이 아까 방금 먹었는데 왜 물이 벌써 화상 입어서 그런가 봐 얘는 버거 걸린 것 같고 왼쪽 토끼 어디로 들어갔는데 여기다 여기 하나는 저 위에 있고 집이 없나본데 됐어 나오면 바로 잡히고 컨트롤러 잡을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야 빨리 빨리 가자 목말라 야 이거 뭐야 아 운동에서 그런가 봐 이거에서 그런가 봐 이걸 많이 해가지고 이걸 많이 해가지고 더 목마른가 봐 벌써 목말라 알로에 알로에 없는데 화상도 화장도 겹치고 큰일났네 이거 일단 여기다 물 좀 뜰게 괜찮아 물은 무한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걱정 없습니다 상암물도 있구요 그 다음에 불만 있으면 야 뭘 세 잔 먹어 세 잔 한 잔 어딨지? 세 칸인데 하나는 수맥티구만 수맥티는 아껴놓고 잡히겠지 뭐 덥나봐 여름인가 봐 화장도 있고 그래서 어 뭐야 아까 불로 필터한게 아니고 필터를 쓴건가? 권력구역 야 누가 뭐야 아까 전에 필터를 한거잖아 수수로 필터하라고 시끄러 아닌거 같아 불만 있으면 되는게 아니고 필터도 있었어야 됐어 야 그럼 필터 있으면 사실 불 필요 없거든요 됐어 일단 고기 잡았고 뭐야 왜 부셔짐? 두번 아니에요? 뭐야 설마 마스크 하나 한번 주웠다고? 어? 회수한 것도 두번으로 치는거야? 완전 치사 빵꾸네 더럽다 야 형 목마르다 어떡해 근데 가야겠어 이따 여기 너무 더워 탈수온다 탈수 어 이거 물어 잠깐만 그거 뭐냐 어디갔죠? 수맥차 아 죽어죽어 수맥 수맥차 치료됐구요 어 큰일 났어 빨리 떠야돼 뭐 많은대로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더 화상 때문에 그런가봐 수영을 해 주인공 이름 뭐라고 스카웃이라고 수영을 하라고 수영을 이거 봐봐 갑자기 엄청 떨어진다니까 벌써 목말라요 수영을 하라고 아 빈병 빈병 또 빈병 일단 담어 일단 강물 담고 비가 안오면 어쩔수 없으니까 이거 셋 다 그거거든요 하나는 비올때로 대비해서 어이구 어이구 괜찮아 괜찮아 일단 마을로 빨리 가야돼 마을로 한 번 그냥 먹어도 되거든 한 번 그냥 먹어도 되거든 4시야 하나 먹어야겠는데 그냥 상한거 먹어야겠는데 상한거 먹어 그냥 어쩔수 없어 죽게 생겼어 갑자기 목이 엄청 말라 괜찮아 대장균 밖에 없어 다음 마을로 빨리 가야돼 빈병이네 어이구 괜찮아요 수영해 어 뭐야 뭐지 왜 아 화상 때문에 감염된다본데 큰일났구만 큰일났어 또 감염인가 저기서 페니실린 있을겁니다 저 카트에 페니실린이 있을것이요 7일째 10일까지 갈것이요 피싱 아 피싱말고 카트를 노려 카트 야 뭐야 뭐요 설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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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뭐에요 뭡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하하 야 나 안죽었어 나 어디야 어디가는 거야 이거 뭐야 버그야 아 버그 아 버그 아 이중첩 대장균 이중첩 아 이중첩 이중첩 어인성 가는 중 추워 어인성 추워 하하 말도 안돼 아니 진짜 잘받았는데 버그라니 베리 헝그리 아 저끼도 있는데 난 죽지 않아 간다 난 계속 살거야 목말라 먹어 어 살아있다 나 살아있다 도착? 도착했어 아니야 안 도착했어 난 계속 계속 상한 물을 먹을 것이다 우리 토끼도 아직 살아있거든요 생보기 뜯어 먹으면서 살아남을까 제프가 될 것이야 붉은발 제프가 될 것이라구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어 클린워터야 여기 아 비와서 비와서 지금 비와가지고 지금 비와가지고 8일까지 버티나요? 비와가지고 육보 먹었어 육보 먹었어 추워서 죽겠다구 아 춥네 바늘 두고 있나요? 지금 당장 만들어 옷을 만들라 아이 버튼 안떠 만드는 버튼 안떠 아 나갔다 만드는 버튼 뜨네 어디 가는거야 어디 가는거야 얼리 억세스라 추워 추워 추워서 끝나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히포테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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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포테미아가 무슨 병이죠? 커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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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